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원주 지역 학교에 내려진 원격 수업의 추가 연장 여부가 검토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원주의 대규모 학교가 많은 데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등교 수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늦어도 내일까지 원격 수업 조치를 연장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지역은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난달 21일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 오는 11일까지 온라인 수업이 예정돼 있습니다.